지역 현안 좀 얘기해보죠. 수원시 의원 활동 당시엔 수원군공항 비상활주로 폐지에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수원시의회 신청사 이전을 최초로 수원시에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에 더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데요. 그동안 어떤 일 추진하셨습니까? 네, 수원군공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공군 최전방기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동안 수원 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많은 위험과 피해들을 감내해왔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오랜 기간 군 비행기의 소음 피해로 생활의 질이 제와됐으며,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 수원 시민은 123만의 대도시이고, 도심지에 위치한 수원군공항 인근 지역들도 점차 개발되어, 수원 시민들의 위험과 고통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안전하고 군사적, 지리적으로 적합한 위치로 군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원을 거쳐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원군공항의 이전 필요성을 공론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시의원 재임 시에는 수원시의 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는 비상할주를 폐지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도 의원이 되어서는 작년 6월에 수원군공항 이전 조석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갈등을 중지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하여, 도지사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촉구했고, 10월에는 경기국지공항건설 타당성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도심지역 내에 취한 군공항으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전 타당성을 제기하는 등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조석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이 문제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황일까요? 작년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에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경기 남부권의 인구 증가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항공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금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특히 법안에는 수원군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K-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어 수원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만,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원시 다수의 후보자들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당선을 위한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수원 시민들에게 온전한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꼭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수원 권선지군의 학교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원래 R1 부지에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R1 부지가 아파트로 둘려싸여 있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지역 주민분들은 먼지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셨습니다. 실외 체육시설보다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단체 운동실 등 다양한 실내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복합센터로 조성하는 것이 좀 더 활용도가 좋다는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저도 지역 주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회장 부지는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려면 국방부로부터 매입 또는 임대 또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수원시가 아예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방부와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지역 현안 가운데 임기 도중에 꼭 해결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단연 교통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를 가로지른 덕영대로는 의왕 부곡 나들목에서 경희대 입구 상거리까지 연결되는 수원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로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도로였는데 도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최근에는 화색 인근에 스타필드까지 들어서면서 상습 정체가 더 악화되어 고질적인 교통체증 구간이 되었습니다. 21년 6월에 수원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도로 인근 지역에 개발 중인 국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구역과 인접한 편도 1차례의 좁은 도로가 덕영대로와 접목되다 보니 덕영대로의 병목 현상을 가중시키고 기형적인 도로 선용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어 국방정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도로 확장사업이 함께 추진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폐치한 농수로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여 도로 확장 공사 시 이에 대한 정비 또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천과 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촉구하고 계신데 경기 아리백 사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리백의 기본 개념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아리백 사업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의 4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태양강에너지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강뿐만 아니라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여러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데 현재 경기 아리백 사업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본래 아리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신재생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장 또한 확대되도록 지원하여 기존 경기 아리백 사업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요. 경기도와 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차량으로서의 교체가 필요하고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이 희발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를 교체하여 공공의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도민들께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요즘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걱정과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도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깊이 통감하며 도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민생 회복에 집중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됐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소중한 제 캐치프레이즈인 일 잘하는 의원답게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민에 직면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직한 해결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우리 도민들 편에 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싶으실 때,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계실 때, 편히 이야기 나누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해결사 문병근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병근 경기도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